아 집사람 없어요? 집사람하고 지금 작년 딱 3월 1년 됐는데 이혼 하셨어? 이혼한게 아니고 이제 병원에 제가 한 한 달 정도, 백신을 잘못 맞으면 모르지만 백병원에 한 3일 응급실에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못 살린다고 뭐 방법이 없다고 해갖고 제가 추네병원 데리고 갔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직장 안 다니고 병수발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 의식도 없는 사람인데 맨날 내가 옆에서 이제 병수발 다 하고 맨날 주물리고 미염부터 해갖고 이제 바까지 미기면서 살리는데 어느 순간에 나하고 살면서 일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나는 이제 뭐 계속 하면 뭐 5만 일을 다 해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뭐 돈을 벌고 가겠다더라고 살아놓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언니 가게 같이 거짓어 있는데 그 애도 아는 아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사안을 해봐야 하고 갔는데 그쪽에 있으면서 떠는 순간에 집에를 잘 안 오고 처음에 서빙한다고 해갖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술집이더라고 그래서 하늘 추석에도 4일 휴가한 데도 하고 이틀만에 뭐 장사 손님이 올라가야 한다고 하고 마침 제가 이제 호텔에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못 쉬니까 쉬는 날이라고 올라가니까 그 가게도 장사도 안 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인거죠 집에도 없고 남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계속 집에를 안 들어오다가 맨날 뭐 거기서 필요한 걸 뭐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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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드 있는거 싹 다 써갖고 지가 갚아준다 하고 집세도 다 밀리가 있고 돈 벌이란거 적금한다 적으면 되는데 거짓말만 다 하고 내 폐물이 오시면 다 팔아먹고 그래서 제가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전자로까지만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병원에서 살려갖고 집에 가다가 저 그 집에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와갖고 살아놓고 난 다시 또 직장을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하러 돈 벌어간다 해도 그 뒤로 잠수로를 타고 보고 안 됐어요 성이 뭐예요? 만으로? 김 그것도 김씨예요? 네 집사람도? 예 김수실 본명이 몇 살이에요? 75년생 75년생? 토끼끼네 지금 50이네 50이네 생일은 생일은 교민등장에는 11월 24일로 돼있어 대주님은 불압만 차고 태어났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네 내가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네 그래서 제가 계속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놈은 착한데 덕이 없다 맞아요 내가 동서남북에 아무리 빨빨리 다니도 내가 안 줄 것도 없고 돈이 좋게 벌면은 나는 오로지 내가 가진 위해서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았다 맞아요 나는 내가 내가 안 벌면 돈이 안 되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한테도 만약에 내가 준다면 내가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없다 소리 절대 안 하겠네 남들이 보면 있는 줄 알아요 있다 소리는 하고 머리도 염려하고 당랑이 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살았고 열심히 누가 어떠한 유혹이더라도 내가 앞만 보고 살아왔다고 들이거든 그런데 참 복이 없다 인복이 없어요 복도 없고 놈이 보면 돈 많이 붙었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갚이노? 젊을 때는 이제 도박도 하고 뭐 그렇지 돈도 어디 갚이노? 야 미친 거자 한 번씩 가도 미쳤네 여자들한테 그래 한 번씩 가도 미쳤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당한 게 산 첫 번째 결혼하고 이 여자가 두 번째여서 나는 이제 이 가정을 안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쳤다 나나 야 미친 거자 어마한 데다가 이제 속 니는 미쳤어 왜냐면 여자 보기 어디 있노? 니가 여자 어디있노? 여자 보기 어디있노? 니가 뭔 여자있노? 오십여덟 동안 살면서 니 뭐 했노? 벌키만 제가 빠져버리고 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잖아 뭐 하고 싶은 건 했지만은 니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만나도 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어쨌든 내가 앞에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고 니가 싫어서 솔직히 말해서 헤어졌지만 이 여자는 니가 좋아서 만났잖아 아이가? 지금 저를 좋아서 만났지 그렇지 좋아서 만났지만 니가 한 가정이 어째 이루고 가노? 못 이루지? 한 가정은 못 이루고 가니까? 그렇지 니가 한 가정은 못 이루고 간다 평생을 예? 응 니가 한 가정은 어디 이루고 갈게고? 니가 할랑인데 세 번째는 안 됩니까? 안 되지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여자를 믿지 마라 그래 니는 여자를 믿으면 다 믿잖아 그리고 니가 마음이 여자 성품이 좀 있다꼬 남자 성품보다 다정다금한 게 많다꼬 그래 보면 뭐하노? 니 여자 있나 없잖아 여자들 붓기는 붓이야 붓기는 뭐하노? 니 얼굴 붓고 니 귀 보고 다 아픈데 귀는 딱 날개고 잘생겼네 인물값도 못하는 거 사 니가 하고 잡은 건 다 하고 살면서 니가 손에 노름 같은 건 하지 마라 노름 해보면 돈도 안 되고 니는 니가 버려 갖고 돼야 돈이 되는 거다 그러고 기집아 어디 있노? 기집아 어디 있노? 뭐 이제 헤어지고 여자 뭐 하나 같이 살자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애가 달린 애 하지마 떼치아라 니는 여자가 붙어도 그냥 내가 부부가 아니라도 연애 삼아 애인으로 그래 그래야 내 돈이 되고 살면 안 되는 거 그렇지 머리 틀고 살면 니는 평생 여자 밑에 다 밑에 있고 또 말래 또 말래 이제부터는 가정 일어가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가정을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은 가라늦게는 하나 있어 아니 그 지금 여자가 하나 나이가 어린 70년생 게띠가 좋다고 응 게띠하고 뭐 양띠하고 처음 맛도 안 하는데 뭘 좋다고 맛내지 않네 그것도 끼가 많고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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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던데 게띠들이 전부 다 끼가 많잖아 응 대체하라고 마 대체하라고 마 오래 지나고 올해 가을쯤 되면 하나 돌아오는 여자가 내 여자끼다 뭘 가을 그래 거기 2년 줄에 가는 여자다 그리고 얘는 죽다가 살아나도 얘는 지 맘대로 같이 못 살아 야는 얘는 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둘이 어찌냐 하면 하나는 중대가리여 하나는 보살 사주라 그래 그래 신을 봐달라고 안 받았다고 그래 얘는 보살 사주거든 본인은 중대가리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만중생이 기집이 어디 있노 만중생이 내가 돼야 되고 공부를 했으면 참 똑똑할 긴데 공부는 안 되고 근데 얘는 보살이기 때문에 한 남자하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얘는 지금 말하면 내가 만약에 데리다 놔도 또 마찬가지야 끼가 많아요 안 돼 안 돼 을미생하고 특히 양띠는 이 끼가 많아서 절대 을미생들은 이게 잘 안 된다고 양띠하고 토끼들하고 좋다고 궁합은 좋지만 끼가 있어서 안 돼 안 되고 못 이기낸다 얘를 본인이 왜 못 이기낸 야 말하는데 못 이기낸다 야는 말이 천생유세다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얘는 지금의 본인에 있는 데서 죽었다 살아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바람이 남자가 들어 붙어 본인하고는 안 돼 그리고 본인은 이때까지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봤을 때는 나쁜 질도 마 있고 못된 짓도 마 있고 마 나쁘지 못해지네 어릴 때 뭐 말했고 그러고 본인은 한 가정 이럴 수가 없어 지금 세 번째 가정 이럴다 해도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로만 해 그리고 돈은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야 네 돈은 가져가면 너무 돈이 돼버려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내가 열심히 안 벌면 그리고 돈이 눈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낸다는 가로깨가 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는 승기를 안 죽이고 살지 스타일 자체가 근데 언젠가 부터가 내가 그런 힘까지 없어져 버렸어 그죠? 기가 죽었죠 어느 내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언젠가 부터는 내가 기가 죽고 내가 힘이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돈이 지금은 돈 우세가 떨어져 나갔잖아 근데 인자부터는 돈 우세가 지금 들어온 우세거든 올해부터는 그리고 본인은 부모의 덕이라고도 요만큼도 없어 그리고 엄마의 한이 왜 그래 많노? 맺힌게 제가 엄마한테요? 엄마도 돌아가실 때 안 좋게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한이 많다 이게 내가 장남인데 동생이 둘인데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병수발을 다 하고 했는데 어떤 영광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아는 영광, 할배가 있었는데 그 할배한테 모든 걸 다 이임을 다 해 보고 동생한테 뭘 다 줍보고 장남은 아무것도 없이 이래갖고 그래서 엄마 삶 속에 뭐 저기 있는데도 한 번씩 가긴 가지만 마음에서 솔직히 이게 안 없어진다 엄마의 섭섭함 내가 한 거는 고생 한 거는 고생 한 거지만 왜 엄마가 모친이 들어와도 본인한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거든 그러면서 미안하다 소리를 자꾸 해요 응 미안하다 내 자손한테 미안하다 할 때는 본인이 그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들어와 울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모친이 그래서 이렇게 우는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한테 옳게 살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미안하다 소리를 자꾸 해요 내 자손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저승을 가도 마음이 여기가 이게 않는가 봐 엉어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생했고 너도 옳은 가정을 일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동생들하고도 이게 사이가 안 좋게 돼가지고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본인이 중대가리 사죽을 받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사란 말이야 이런 줄이다 말이야 이런 줄이 치다 보니까 옳은 가정도 안 돼 알아요? 우리 같은 이런 줄이다 법사란 말이야 여기는 보살이고 근데 제가 이 여자 때문에 또 너무 상처를 좀 받아냈고 자기 부모하고도 말이 다 짜증을 갖고 찾아가니까 내 몰라라 하더라고 근데 그 뒤로 그 집에서 내가 쫓겨나다 없이 나 방세도 못 주고 이래 쫓겨나다 없이 나와갖고 마산에 한 6개월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냥 바보처럼 있다가 6개월 지나고 다시 제가 부산에 왔는데 딱히 이제 호텔에 쪼개서 제가 오래 일했는데 이제 일도 못하겠고 이라고 나와갖고 지금 이제 딱히 할 것도 없어갖고 저녁에 그냥 아는 선배 가기는 알바를 한 번씩 가고 일자리를 다시 또 찾아야 되는데 요즘엔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안타지 내가 또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저기 부모가 또 너무 괘씸한 거래요 근데 나는 한번 찾아가고 싶었어 찾아가서 이야기는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것도 3월달에 다음 달에 가라 갈라꼬만 이달에 가지 말고 4월달에 그래야 본인하고 그래야 이게 좀 잘 맞아 안다 해도 그러고 그리고 야가 다시 가서 한다고 해도 하지마 저는 그런 마음은 하지마 여는 다시 올라오는 아니고 여는 하지 말고 여는 어차피 밑에 바람이 들어서 안 돼 기인도 기인이 오래 들어온 우세야 어쨌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건 아니야 누가 내가 닦아야 가는 거고 내가 가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없으면 내 몸속 가서 절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 여기 좀 풀어 벌어가지고 모친도 모친하고 하이도 좀 하고 죽으면 모친하고 그래서 저도 진짜 좀 여유가 되고 돈 좀 벌면은 한번 조상이라도 이런 거 해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래 저는 점을 자주 보지는 않는데 워낙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바보야 아이고 이 여자하고 세월을 갖다가 거의 한 20년을 보냈는데 거의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돈을 얼마를 벌었겠어요 돈을 못 벌었다고 손에 못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바보잖아 싹 다 주고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러게 바보 아이가 야는 칠생 무당에 주려 와갖고 세구로 오나야 한가정을 잃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 야는 지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주디 들어가는 거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프다는 거는 시내 별로 아픈 거고 시장 아프다고 시장 별로 아픈 거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해 얘는 알겠나 술집에 일하는 거 왜냐 술집에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좋은 거거든 그게 좋고 그렇지 연애하고 야는 세구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무당이야 무당의 줄이라도 야는 세구로 온 바람이야 야 인간이 안 됩니까 안 되지 야는 될 수가 없어 야는 좀 있으면은 야는 명이 짧다고 명이 짧은 하루에 이사 낳았잖아 이사 낳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가 조금 가면 몸을 또 와 몸을 또 아파 야 약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술도 세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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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보험약 살 수 없어 아버지 그만하고 그럼 보험을 갖다가 지금 내가 계속 3년만 열어 그래 넣고 싶으면 3년만 더 열어 응 뭐라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마음이 약해갖고 내가 그런 거 귀 좀 닦고 귀 좀 닦고 당나귀 귀는 귀는 좋구만은 귀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귀는 당나귀는 좋은 거지 좋은 거 원인만 열심히 하면 돈이 있어 그렇습니까 그 대신에 올해는 데이스 후반에 귀인 하나 들어온께 잘 받아 만내봐 지금 만나는 난 아이고 개띠는 또 마음고생할래 제가 지금 저녁에 일을 하니까 응 술집에 술집에 일을 하건 괜찮은데 딱 맞네 본인하고는 학교가 잘 맞다 아이가 본인하고는 어릴 때도 술 장사를 했거든 그렇지 낮에 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수입은 없어요 수입은 내가 봤을 때는 며칠에 나가도 있을 것이고 손님이 없어갖고 요새 경기가 그렇잖아 특히 2월달은 더 안 돼 지금 2월달은 더 안 되거든 그리고 본인이 느낌이 와 내가 오늘 손님 있겠다 없겠다 아이가 그 대신에 술 좀 작게 먹고 저 술 못 먹어 없지마 본인은 술하고는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 대신에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와 건강으로 오기 때문에 조심해 그리고 여자들이 돈이라고 봐 내 거 아니야 그냥 만나도 그냥 애인처럼 만나고 그래 돈 돈이다 생각 그래 그러면 돈 있어 본인은 또끼만 고생하면 돈인데 몰라 그러나 그래 지금 너무 상처를 말받아 그거는 이제 지금 내 거잖아 절에 가든지 안 그러면 저 용사 하여강사 가서 마음을 절을 하면서 이걸 다 정리를 하라고 그래야 본인이 돈이 들어오고 사람도 보여 옳은 사람도 알았나 바보야 너무 바보처럼 살아가네 50년대라 바보지 맞아요 그래 이 세월을 우리 남동생하고 한동갑이구만 세월을 너무 막 허비하고 살아갖고 그래 이제부터 빨리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남은 인생은 뭐하고 살래 남은 인생은 만큼 그리 살래 남은 인생은 이제 좀 잘 살아야 돼 그래 엄마 가슴에 섭섭한 거 나중에 벌어가지고 어머니는 한번 다 서로가 하의를 해야 본인도 살아가는 게 좀 수월해 엉어리보다 엄마 엉어리 내려오고 멋지네 엉어리 동생이 제가 삼행제거든요 쌍둥이인데 하나가 나 쌍둥이하고 나하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할배가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니가 제사를 지내보고 해갖고 엄마 짐 있는 거 하고 동생을 다 접었어요 걔 또 쌍둥이인데 한 시간 사이에 쌍둥이인데 사이가 안 좋아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그 이후로 막내 동생은 나하고 연락을 했는데 또 막내 동생도 그 여자하고 어디 살다가 또 사이가 안 좋아하고 해야지 하나가 암이 오겠다 동생 둘 중에 하나가 그래 암 오겠다 근데 바보지도 엥카이하고 걸어가 정신 차려가 저는 건강은 건강보다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으로 지금 액댐을 많이 했잖아 여자로서 액댐을 많이 했고 그러니 거기 조금 진화는 가 진화는 가니까 나중에 조상 엉어리나 좀 풀어주라 그래 그래 가슴 엉어리 풀어야 이 집안 우한이 조금 덜해 이 엉어리가 너무 많이 졌어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또 뭐 여자한테도 뭐 하여튼 사연이 있는데 그리자도 나를 사기 비싸게 살다시피 살았는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을 들어가면서 딸은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여자가 그냥 뭐 서그머니 나가고 갖고 한 두세 살부터 제가 딱 키웠거든요 꽉 키우니까 돈을 더 가니까 계속 일을 이것저것 다 하고 뭐 했는데 다시 크면서 쭉 초등학교 3년 때 애를 보내갖고 일본에서 내가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줬어요 한국으로 오니까 애가 많이 컸더라고 컸는데 컸은 클수로 뇌를 안 닮은 거예요 저것만 닮았죠 저것만 덩치에 키도 저것만 하고 근데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봤지만 그때 한 번 잠자리 해갖고 애가 생기갖고 그랬는데 그게 친딸인지 아닌지 아니죠 본인은 자식이 없는데 사주팔자야 배터리 아닌 것 같아 본인은 자식이 없다고 사주팔자야 자식이 없어 그게 왜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냐면 그 당시에 한국 나하고 나 진짜 딸이니까 나와서 끝까지 내가 챙겨주기로 했는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돈이 한 300만 원을 저한테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일이라고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아빠 돈 좀 빌리도 나 좀 줄게 이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못 줬는데 얘가 뭐라뭐뭐라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고 이 새끼가 뭐라뭐라 했더만도 경찰에 신고할 뿐대서 그래서 야 얘한테도 너무 섭섭한게 그러더만도 그 이유로 얘가 나하고 연락 안 해서 안 하지 사주팔자에는 자식이 없잖아 그 자식하고 인연 끊기고 동생들하고 인연 끊기고 본인은 왜냐면 이런 줄에서 바람이 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국에는 가라느껴 먼저 빈틀틀이야 지금 그래 아직까지 60까지는 운이 있어 60까지 그래 한 2년 바닥 벌어 2년 동안 그래가 또 10년 동안 2년이라는 게 있잖아 10년 동안 또다시의 운을 이 줄에는 본인은 완전 내리막인데 지금 아직 조금 2년 남아있다 그래 벌어갖고 조상이나 정리를 좀 해라 벌지 긴 하나 남은다 돈으로 봐라 여자나 이 남자가 돼갖고 맨날 그거 다 떼갖고 너미 보면 돈 많다고 내가 볼 때 전부 다 나쁜 질도 많이 했지만은 그거 속죄하고 산다고 돈 다 갖다 했다고 욕 봤다 그래 아이가 그래 니 속죄하고 산다고 욕 봤다 수억 올렸으니까 그래 욕 봤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한 번씩 가다가 속에 있는 것 좀 내리고 내가 법사에 주당해 무당팔자는 할 수 없어 무당팔자는 58이 가도 60이 와도 오는 게 무당팔자야 그러니까 닦고 살아 닦고 살고 저 바닷가 가셨기도 하고 내는 여기 볼 때 여기 좀 덜 내라 덜 내면 괜찮아 정신과도 다니고 이랬거든요 바짝 벌어 이 줄에 오면은 안 미친게 다행이다 바보야 그래 다른 사람한테 아마 미쳤을게 미쳤을게 그래서 정신병원도 가고 약도 타갖고 속이 좀 어때요? 마음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눈물이 나고 엄마 생각에 눈물 나죠?